안녕하세요 오재현 TV 입니다 오늘은 제주공항에 게스트 하우스를 인수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게스트 하우스 입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 하신 분들만 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 하신 분들만 인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자방 입니다 여자방 인데 여기 이제 요런식으로 육인실 육인실이 되어 있구요 여기 이제 안에 화장실이 이제 있습니다 욕실이랑 네 그래서 이제 요쪽에 이제 어 어 부엌 부엌이라나 주방 주방 밖에 베란다도 있구요 여기도 방 하나 있구요 아 여기도 이제 저 베란다가 저 안에 또 있구요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남자 방 입니다 4인실 여기도 어 남자 방 4인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아 싸게 초특가로 내놨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어 게스트 하우스 인수 하실 분 어 자격 조건이 제주도에서 어 어 3년 이상 거주 하신 분 아 그리고 어 저기 보증금이 천만 원 그리고 권리금이 아 권리금이 아니라 1년 연세 입니다 제주도는 1년 연세가 천만 원 도배를 완전히 해 준다고 합니다 전체를 그리고 어 권리금 권리금은 800만 원 입니다 800만 원 어 800만 원 정말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한 달에 아 500만 원 이상 아 수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아 주차장도 넓어요 큰 대륙에 있구요 어 제주 공항까지 걸어서 10분 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6283에 2434 네 010 6283에 2434 네 010 6283에 2434 방은 4개가 있습니다 욕실 어 겸 어 거시 저기 화장실이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총 60평 입니다 그래서 어 제주 공항까지 공항까지 어 그렇게 된다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드릴 수 여기 어 침대 2층 침대 6개 드릴 거구요 어 더블 침대 2개 드릴 거고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 4개 드릴 거구요 여기 있는 아 냉장고 드릴 거구요 여기 정수기 드릴 거구요 어 전자레인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어 전기 빨래건조기 세탁기 드릴 거구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컴퓨터도 드릴 겁니다 컴퓨터도 드릴 거구요 저기 아 사물함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등등등 잘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요 어 800만원 800만원으로 어 한달에 어 5 6백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은 어 돈 들어간게 다 뽑을 수 있어요 제주 도민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재현 tv 의 오재현 이었습니다